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의 한 축이죠. 이쪽부터 들어가 볼 텐데, 아마 이 지역 자체는 교과서를 통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화군 초지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대표님, 초지리 토지 어떤 곳인지 계유부터 먼저 살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죠. 제주도가 제일 크고요. 또 우리가 강화도라고 하면 관광지구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충분히 있고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강화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강화도는 지금 우리가 유명하게 유명한 것은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순모, 순모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서 지금 인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대교가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강화도에 굉장히 관광지로 인기 있고 전원주택지로도 인기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토지는 초지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가 강화도를 받으시면 김포 옆에 지금 강화도인데 김포 옆에 초지대교를 지나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에 있습니다. 강과 산이 다 보이는 아주 조망권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면적은 1303제곱미터니까 한 395평 정도 됩니다.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을 수 있고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하고 좋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 중요한 건 여기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가 나져 있어서 그냥 가서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갖춰져 있고 만들어졌다. 도로라든가 또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인가 임야이긴 하지만 여기가 경사도가 없는 그런 평지와 같은 그런 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3억 7천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토지는 지금 현재 계획관리 지역의 임야라고 말씀드렸듯이 도로와 임야이긴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아놨고요. 여기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텃밭이라든가 또 하나를 또 건축을 해도 두 채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의 한 400평에 약간 빠지는 평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주변에는 이미 많은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아주 바다가 보이는 그런 전경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보이듯이 옆에 전원주택이라든가 또 이렇게 조그마한 아주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바로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어우러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평지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이 사진 보니까 바로 이해되셨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에 접하고 있고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 개발과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포인트 하나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변에 또 입지 여건 그리고 호재가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살펴 주시죠. 네, 입지는 우리가 강화도를 가면 김포 바로 곁에 있고 토지대계라든가 강화대계를 지나면 강화도를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외곽 순환 도로를 타고 지금 현재 진입을 한다면 대구다이시에서 지금 현재 가는데 토지대계 지나서 아마 자동차를 한 5분 정도면 가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가 놓여 있기 때문에 바다하고 너무 가까운 것은 우리가 물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찬 공기 있지만 조금 떨어지는 거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초지대교에서 약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강화도라고 하면 관광지고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는 이미 생활에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지이긴 하지만 여기서 사는 데도 아주 행정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관광도시인 것만큼 캠핑장이라든가 여기에 선착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바다에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동막 해변가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강화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관광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등사 아시죠? 전등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리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외국인의 영정도에서 오시는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리에 있고 동맘 해변가에 가서 우리가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바로 옆에 오면 또 우리가 인천 영정도에까지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레포츠 파크라고 리찌랑가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온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온천도 유명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할까?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할까? 계획으로 세워서 바꿔가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강화도는 도로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확장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라든가 또 내지는 제1외곽순환도로, 대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강화에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계양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착공 예정을 해서 30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준공 예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양IC에서부터 강화까지 갑니다. 이 강화까지 간다면 서울까지 오는 데는 이게 개통되면 40분이면 진입할 수 있는 아주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강화도에서 제1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에 지금 현재 파주에서 지금 현재 연결되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진입하는 데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포와 인천에 있는 그런 해안도로입니다. 이 해안도로에 대한 부분도 인천에 지금 현재 매립지에 있는 곳으로 인해서 초지대교 있는 곳까지 지금 여기 해안도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를 타고 바로 토지대교를 넘어간다 해도 인천에서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영정도에서 강화동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연육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도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신도에서부터 강화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된다면 영정도 공항에 인천공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화도에 와서 충분하게 먹고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모든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고 산이라든가 만이산이라든가 전등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연장입니다. 우리가 인천의 제2, 지금 현재 2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전철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장점을 가지고 미래가치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강화도, 성머동에 지금 현재 해상캐불카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갔죠. 어디나 지금 현재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면 이렇게 캐불카들이 어디나 다 나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길이가 넓은 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머동에 와서 강화도까지 연결되는 캐불카가 들어간다면 더욱더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지와 호지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초지 대교에서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고 주변에 관광으로도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인프라도 발달한 곳이죠. 여기서 이쯤에서 투자 포인트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딱 기억해두세요. 인천 2호선 강화가 될 것입니다. 연장이 될 거예요. 추진 중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강화, 성모, 해상캐불카까지 들어옵니다. 서해안 남부평화도로까지 해서 상상할 수 있는 도로, 고속도로, 지하철, 심지어 케이블카까지 뻗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뻗어오른 곳이 바로 강화군 초지리의 바로 이 토지 인근이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현재 토지리에 있는 토지인데 강과 산이 다 어우러져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고요. 지금 강화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가치 충분하게 있고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한참 건설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하는 데도 좋다. 입지 조건 갖춰져 있다. 매매가가 지금 거의 400평, 약간 부족한 395평 정도 되는데 매매가가 3억 7천인데 요즘에 우리가 토지라고 하면 대출이 조금 더 된다 해서 2억 정도 예상을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